아기 상어 올리 안녕하세요. 스타리아나 역할로 변신한 수복만, 상우 김보빈입니다. 안녕 나 야나 스타리아나 스타리아나 난나나나나 제가 이번에 아기 상어 극상판 사이렌스톤의 비밀에서 불가사리 악당 스타리아나 역할을 맡게 됐어요. 스타리아나는 아기 상어 올리를 뛰어넘는 바닷속 최고 슈퍼스타를 꿈꾸고 있는데요. 마법의 사이렌스톤으로 바닷속 뉴욕 미끈매끈 시트를 통째로 지배하려는 계획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리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룹, 앤아이픈과의 대결도 펼쳐진답니다. 이제 온 세상 모두가 내 이름을 외치겠지? 내 앞에 무릎 꿇고 말이야! 바닷속 인기 넘버원을 꿈꾸는 스타리아나 저 스묵만 아기 상어 극상판 사이렌스톤의 비밀 꼭 보러 와주실 거죠? 이 정도면 특급 애니메이션이야? 올리야 너무 재밌겠다.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